아 네 랄랄라 담배 연기 아 네네네네네 생각만 해도 정말 제 이름처럼 시원시원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빨리 구해달라고 SOS 신호가 계속 들고 있더라고 우리 특별한 곳에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놀아줘의 무대는 잠시 후에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그 전에 신비한 주문을 걸어오는 네 분이죠 어머머머머머머 뭐야 그게 뭐예요 애시원씨 그게 뭐예요 어머 어머 제대로 하셔야죠 우리 크리스탈 5 6 7 8 안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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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잘 못하겠습니다 시크릿의 무대 만나볼까요? 매직!